성 막신밀리아노 마리아 꼴배 사제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반속동 성당 주임 김찬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로 나음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서냐 아니면 남들에게 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 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이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예고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성전세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몇 번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모두 세 번 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들으신 말씀은 두 번째 순환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순환예고 말씀은 공관복음 모두에 나타나지만 마테오는 약간의 수정을 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마르코와 룩과 복음과는 달리 오늘 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테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매우 슬퍼하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테오는 예수님의 제자 교육이 한 단계 발전되었음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귀엔 순환과 죽음은 크게 들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성전세 납부에 관한 이야기는 마테오 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제관들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유다인 남자는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테오 복음이 쓰여진 당시에는 이미 성전이 파괴된 후이기 때문에 성전세는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마테오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예고의 말씀에 이 성전세의 납부 문제를 붙여 놓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에서 들려주시는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과 성전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표징이자 정점이며 모든 율법과 예언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세에 관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그 방법 역시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작은 기적을 통해서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즉,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하느님께 바쳐질 것이며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무한한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의 사제이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언할 수 있었던 진정한 자유 이 자유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선물해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이 다쳐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반석동 성당주임 김찬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찬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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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